안녕하세요. 보험포유트 조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침해사고가 당했던 그 패킷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가상머신에서 테스트하면서 캡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이 동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이따가 이렇게 공유를 해놨거든요. pk 파일입니다. pk 파일이고요. 이 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아래 있는 지금 현재 동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아래 있는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난 뒤에 제가 설명하고 있던 동영상 뒤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와이어샤크에 대해서 만약 좀 많이 모른다. 지금 현재 전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면은 제가 강의를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강의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강의를 했던 이 기본 학습을 한번 처음부터 쭉 보시고 난 뒤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1번 이제 공격에 대해서 성공한 IP, 공격자 IP, 그 다음에 공격자 이외의 서비스에 접근한 IP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7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먼저 푸시고 난 뒤에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공했던 pk 파일을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나머지는 제가 여러가지 여기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능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분석,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파트만 여러분들한테 집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에서 HTTP로 통신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이게 웹패킹을 통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HTTPs를 통신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패킷을 암호화 통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평문 정도를 획득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HTTP라고 한다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얘네들입니다. 요것이 이제 HTTP 통신, TCP 통신으로 하고 있는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패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잘 안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TCP, HTTP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요 사이트에 공격 사이트에 접근했던 이 평문 정선 HTTP로 접속했던 정보들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바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획득을 할 수 있으면은 여기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팔로우에서 TCP 스트링 아니면 HTTP 스트링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TCP 스트링으로 하면은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오죠. 평문으로 여기에서 캡쳐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실무에서 사용한 것은 더 많은 패킷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요것은 하나하나 본다는 것은 조금 힘들고요. 그때 요것을 요약 형식으로 우리가 어떤 걸 써머리 정보들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스태티스에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태티스의 어떤 정보들을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요약 형식으로 분야별로 요약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컨버세이션스. 이쪽을 제일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컬별로 보고 싶다. 뭔가 이제 FTP나 SSH나 HTTP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공격들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프로토컬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TP에 대한 해킹을 통해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아래 보면은 스태티스에 스태티스에 HTTP에서 리퀘스트 정보들을 주로 많이 보시면 됩니다. 요 화면으로 잘 보이시죠? 화면요. 제가 줌은 최소화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태티스는 이제 컨버세이션 쪽에서 한번 이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IP하고 저희 제공했던 어떤 포트 정보들을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버세이션으로 하고 난 뒤에 TCP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TCP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IPv4 정보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포트 정보들 중심이나 아니면 이제 IPv4 정보 중심으로 볼 때는 여기에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해 주면은 이제 어드레스 정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CP 같은 거는 이제 포트 정보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TCP 쪽에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드레스 정보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IP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IP가 이렇게 쭉 많이 있고요. 사실 실무에서는 이제 이런 IP들 이런 IP들은 이제 어떤 IP인가 보통 그냥 신뢰되는 IP인가 아니면은 그 외부에 그냥 접속한 IP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판단한 데는 이제 시간이 저희들도 이제 요 강의 안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스킵을 하고 이제 문제를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192.168 때 192.168 때 대역에 있는 요 뿌려져 있는 요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풀 만한 풀 그 경로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접속했던 것들 요게 지금 현재 192.168.206에 13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요거죠. 그러면 이게 접속된다 IP가 지금 현재 192.168.206에 152로 이쪽으로 현재 이렇게 접속한 것을 볼 수가 있고 80포트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2.168.206에 133은 8180이 또 하나 열려 있고 이것도 여기로 한번 접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은 154번 152번과 154번이 이쪽으로 접속됐는데 154번은 현재 133번에서 80포트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다른 8180포트는 접속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봤던 부분은 바로 요만큼이죠. 요만큼 정도인데 요만큼 정도죠. 이만큼 정도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이쪽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쪽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대충 확인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웹서비스 쪽 물론 이제 공격당한 서비스가 이제 IP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찾는 것은 쉽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현재 8180하고 8180이란 것과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두 개 포트가 현재 접근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제 의심을 해야겠죠.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필터링을 어느 정도 요거 152번과 154번이 접속을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4번 152번이죠. 웹서비스에 접근하고 있던 152번 대상으로 저희들이 필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152번 쪽으로 필터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기 있다가 IP 어드레스 데스티니션 이게 IP 그 IP DST 그 그 도착지죠. 예 도착지를 여기다가 필터링에다가 직접적으로 쳐도 되고요. 이 필터링을 여기에서 오른쪽 누르시고 그 셀렉트로 누르시면은 IP의 DST라고 해가지고 이 옵션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예 적용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그 다음에 AND TCP 자 이렇게 제가 대문자로 못 써가지고 예 AND HTTP라고 하면은 요게 지금 현재 어 실제 우리가 분석해야 할 애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거들이 분석할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0 152번 그렇죠. 132번인가요? 예 아까 실수를 했네요. 제가 133번이죠. 공격을 했던 거라고 의심되는 것이 152번이었었고요. 실제 웹서비스가 133번이었죠. 그래서 133번과 HTTP로 필터링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 지점을 찾으시면 되는데 실제 요것도 현재 보면은 대충 보면은 이 부분 셀점 JSP라고 하는 어떤 어택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겠죠. 많이 줄인 거죠. 요정도 많이 줄인 거죠. 그러면 실제 공격하는 애는 152번이다라고 대충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찾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요. 스태티스의 HTTP에서 리퀘스트 값을 요약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요게 제일 HTTP에서 많이 쓰이는 요약할 때 공격 콧 취약점 아니 그 침해대행을 할 때 여기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리퀘스트 값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줘가지고 필터링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차피 우리는 19168.133 중에서 뭔가 공격이 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요렇게 공격 코드 그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따로 패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뒤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요것이 아무튼 우리가 분석해야 할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공격 코드는 실질적으로 현재 공격자는 여기에서 180 154번 152번 152번이 공격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어느정도 추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누르셔가지고 실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요거는 8180 포트로 8180 포트로 실제 공격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스태티스에서 아까 그 정보에서도 아까 아래쪽에 이게 좀 보시면은 8180 쪽으로 현재 공격이 shell.opetet적 jsp 파일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지만은 현재 패턴들을 보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패턴들 그 접근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요 8180 요 중점 쪽 아까 저희들이 했던 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셀렉트하고 그 다음에 end http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러면 필터가 되죠. 자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shell.jsp 파일 요것을 공격했던 요 부분들 여기나 아니면 이쪽에다 TCP 스트리밍을 하시면은 요렇게 정보들이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실제 공격했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겠죠. 어딘가로 지금 현재 정보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뭔가 아파치 통캣이라는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어떤 행위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다 봐면은 해석이 되면 좋은데 못하잖아요. 지금은 이건 HTML 페이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를 세이브에지 해가지고 HTML 페이지로 HTML 페이지로 그냥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테스트.html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게요. 세이브에지를 눌러서 그러면은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크롬으로 한번 열어서 이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열었더니 이렇게 열었더니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패킷을 그냥 무식하게 다 저장을 해버린 겁니다. 저장을 하면은 이런 것들 페이지가 나오고 현재 아파치 통캣 5.5라고 써있는 이런 정보들이 이제 페이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파치 5.5에 뭔가 관리자 페이지 쪽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은 뭔가 관리자 쪽에서 접근이 다 되었고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것들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아파치 통캣 5.5에서 어떤 기본적인 계정을 통해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취약점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겁니다. 그거를 이용한 것이고요. 그 아래쪽에 내리시면은 이제 여기서 아직은 백도어나 어택이나 뭐 이러한 것들 문구들 지금 현재 디렉토리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저희들이 패킷에서 봤듯이 어택이나 그런 백도어택 아니면 셀.jsb 접근했던 그런 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셀.jsb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요런 페이지가 현재 나온 거 보고 셀이 올라갔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택.워프 파일이나 팩터.워프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아까 관리자 페이지 쪽에서 별도로 올린 파일인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가져오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다운로드 해봤자 다운로드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공격을 하고 난 뒤에 얘가 공격을 하고 난 뒤에 또 뭔가 했죠. 뭔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시면은 얘는 현재 이렇게 쭉 정보가 지금 현재 커맨드를 날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커맨드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냥 여기 정보에 볼 수가 있고 그 아래 보면은 PS정보네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답이죠. PSAUX라는 명령어를 뒤에다 커맨드 쪽으로 이제 날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프로세스 정보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것이고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명령어는 제 명령어는 뭐냐면은 웹실은 PS-AUX 프로세스 정보들을 명령을 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와이어샤크 쪽에서 아까 요약 페이지에서 일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나오죠. 취약한 어떤 침투하기 위해서 접근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8180 페이지로 저희들이 접근했었죠. 그 다음에 어떤 취약점을 이용했냐면 통캣에 관련된 통캣 관리자 페이지 쪽으로 들어가서 웹실을 올린 그런 공격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포트 포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현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 페이지 내에서 이 페이지에서 낼 수 있는 것만 내는 것이 여기보다는 이거보다는 이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올린 웹실의 이름과 이것부터 이 페이지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페이지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오냐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아까 요약 페이지 같은 걸 이용한 HTTP 이 페이지를 이것들 리퀘스트 값을 요지했는데 이것은 말하자로 리퀘스트 값 이게 이 서버 중점적으로 리퀘스트 값에 있는 요청한 값만 저희들한테 내놓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오브젝트 별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또 이스포트 오브젝트라는 것을 사용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포트 오브젝트에서 HTTP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아까하고 리퀘스트가 비슷하게 나오긴 나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정보이죠. 다른 정보인 것이고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보시면 우리가 쉘점 JSP 라는 곳에 접근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페이지에 올리고 난 뒤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올린 과정에서도 이제 걔가 풀어주는 과정에서도 쉘점 JSP 라는 것들이 이제 패킷에 도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따따따.폼.ur 인코딩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쉘점 JSP 요. 요거 있죠. 어 잠깐만요. 예 됐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폼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얘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업로드 어택 업로드 부분이에요. 업로드 실제 업로드라는 곳이 쉘점 JSP는 얘가 올리고 난 뒤에 올리고 난 뒤에 아까처럼 쉘점 워파일이라고 아까 제가 그 패킷에서 본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쉘점 워파일이라는 것을 먼저 올리고 난 뒤에 쉘점 JSP를 접근을 한 거죠.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올라가는 것은 업로드라는 것입니다. 업로드예요. 그래서 업로드 중에서도 이 폼점 데이터라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컨텐츠 타입이요. 이게 보통 뭐냐면 업로드할 때 요게 파일이 실려서 들어갈 때 저희들이 폼점 멀티파트에 폼의 데이터라는 컨텐츠 파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뒤쪽에 포스트 값으로 당연히 데이터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포스트 값이 이렇게 메소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통 파일이 첨부가 될 때는 물론 요것을 오른쪽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TCP 스트링을 해가지고 그 정보 아까 올라갔던 그 정보이기 때문에 어디냐면 요게 아래쪽에 조금 내리시면 요 부분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요 포스트 값 요게 어택점 파일이 요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긁어가지고 세이브 저장을 하셔도 되는데 더 편한 방법은 더 편한 방법은 여기 업로드 요 페이지 요거 되어 있는 포스트 되어 있는 페이지에 보시면 한번 요 아래에 있는 패키지하고 위에 있는 패키지하고 확인해 보시면 요것이 좀 달라요. 멀티 파트에 폼 데이터라고 써있는 요거 요 타입이 되어 있는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쉬고 더 아래쪽으로 내쉬고 아래쪽으로 되시면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데이터값 데이터값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요 데이터가 pk부터 정보가 들어옵니다. 요것이 압축파일일 때 우리가 pk가 헤더파일이 붙게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지금 파일을 가져오려면 이 pk파일 중에서 요 파일이 현재 음영처리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패키파일에서 요거를 가져오려면 요 마지막에 있는 이 마지막 값 요 데이터 정확하게 가져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덤프를 뜨시는데 그렇게 뜨는 것보다는 요렇게 뜨는 것이 낫겠죠. 요렇게 뜨는 거요. 그래서 요 데이터 값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지금 보면 e스포트 패킷 바이트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획득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아까 attack.up 파일이라고 했었죠. attack.up 파일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ttack.up 파일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attack.up 파일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압축 미리 보기를 제가 할게요. attack.up 파일의 압축 파일 지금 이제 반디집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그 안에 shell.asp 란게 정확하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죠. 그러면 이거 attack.up 파일과 그 다음에 압축을 해제하고 난 뒤에 shell.jsp 가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횟수 값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이게 정답이겠죠. 그게 정답일 겁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리버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포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문제상 위쪽에 닿는데 현재 취약점이 다 나오고 난 뒤에 얘가 아까 올렸던 것을 가지고 또 부가적인 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e-spot http 쪽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마지막에 공격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실점 jsp 란 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백도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찾으시고 난 뒤에 오른쪽에서 TCP 스트링을 해주시면 여기 안쪽에 보면 현재 192.168.206-152 이쪽이 공격자 공격자의 8989 포트로 이용해 가지고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뒤에 빈에 sh 라는 쉘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웹쉘로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8989 포트 공격자의 8989 포트를 이용해서 백도어를 시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넷캐시 라는 NC 명령을 이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을 쭉 하나씩 풀었습니다. 제가 앞쪽에서 조금 살짝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저도 풀다 보니까 조금 잘못 입력했던 것이 있어가지고 헤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패키지 정보를 다시 보시면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여러가지 기능들 와이어샤크에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